시작하신 게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한 20년 됐나? 그것도 끝이 있어요. 만일 동안 해야 되는데, 만일. 까다롭기가 그 여행 가려면 평방 3일 확보가 돼 있는 방에 가야 되고 가구가 없는 그래서 콘서트에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기운행 때문에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뉴욕 공연 끝나면 우리 일도 돌아가면 되잖아, 동쪽으로. 그냥 가야 돼. 이거랑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시간때문에. 원전 갔다가 로마 들렸다가 인스타 한 번 들렸다가 태국 들렸다가 제작사가 하겠냐고. 다시 동쪽으로만. 남북은 돼 또. 또 남북은 돼요? 호주는 갔다 와요. 아, 호주는 갔다 와요? 2시간 차이니까. 미국이 안 돼. 아, 미국이 안 되는구나. 기운행, 내가 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그렇게 운동을 하면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이 있으세요? 띵띵하기가 그게 맨날 맨날 몇 시간씩 도는데 그렇게 찌그리 붙을 리가 없잖아. 아, 띵띵해요? 아, 그래서. 아니, 사실은 지금 장이 얘기해야 돼. 아, 장이 형님이요? 울릉도게 지금 계신가요? 걔는 진짜 팔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생기면 장미꽃을 네. 막 바치고 그러잖아. 영원한 낙만 파. 그러니까 김수미한테 보낸 거예요? 그걸 내가 쭉 보다가 네. 나두는 쟤가 꽃을 싸먹어야겠다는 게 하필 김수미야. 하필 김수미야. 마지막이 될까봐 네. 불안해 지금 습더라고. 그런데 이놈이 그걸 계속 하다가 지금 여자를 만났어.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인정리 선배님 En 홍수 63 prophyl 인정리 선배님은 ủ